네, 브리핑 함께 들어보셨습니다. 21일 0시 기준 인천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2,0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현재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7만 1,722명으로 이 중 집중관리군은 1만 5,167명입니다. 사망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동구 요양병원 등에서 24명이 나와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천에서 사망한 사람은 모두 813명입니다. 20일 18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66.8%며 준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70%를 보이고 있습니다.